잘했나요? 네? DA23 뭐 배웠나요? 어... 날... 요이를 묻고 답하는 거 요이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러면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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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좋고요 계속해서 일요일 SUNDAY SUNDAY S-U-N-D-A-Y 그렇죠 어 잠깐만요 MONDAY MONDAY O-N-D-A-Y OK 훌륭하고요 TODAY T 잠깐만요 U-E-S-U-D-A-Y S-D-A-Y OK 그러면 아까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요 네 이거 뭘까요? 요가의 소리가 TO-S TU-S TU-Z U-T-U-T-U 안 나고 TUZ-D-A-Y TUZ-D-A-Y 좋구요 W-O-W-O 어.. WEN-醒目 W-W- W-EN-Z-DAY diagnosed W-WEN- Astra عدäm 근데 이 incapable crunch 네 근데 얘는 웬즈데이라는 소리하고 글자하고 너무 달라.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쓰면 될까요? W E D 자 그래서 웬즈데이가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은 스펠링 배울 때는 웬즈데이 웬즈데이 라고 외웠어요. 웬즈데이 그럼 얘가 여기까지 글자 뭐로 바뀌어요? 어... W E D W E D 얘는 N S 얘가 웬즈데이 그래서 얘가 웬즈데이예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웬즈데이 웬즈데이 됐습니까? 선생님은 외우기 힘들어서 웬즈데이라고 외웠다고요. 네. 자민이는 자민이의 방법을 생각해봐. 네. 웬즈데이 웬즈데이 저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읽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목요일은? 오케이. 어... 잊다. 일단 소리가 기억나야 된다고 선생님 위에다 써놨죠? 어. 아니 그... 알긴 하는데... 그... 스펠링만 생각나 가지구... 스펠링만 생각난다고? 아니 반 말구.. 그 스펠링 말고요 목요일은 목이 떨리나봐요 얼얼 소리가 들려있어가지고 얼얼 소리가 들어있어서 목이 떨리는 목이 얼얼 소리 내면서 떨려요 Thursday 아 Thursday 어떻게 쓰면 되나요? T U 얼 E S D A Y 아닌가? 추얼스데이 액 혀를 왜 안 물을까 Thursday 할 때 털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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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틀려나 추얼 털스데이 털스데이 자 금요일은 어 잠깐만요 Friday Friday 그래서 오늘인데요 Friday F F I R I D A Y Friday 오케이 좋고요 근데 소리가 기억이 안났어 네 토요일은 카드 Saturday 그래서 S A Saturday Saturday Set Set To All Day 선생님이 안 외워졌어요 Set To All Day A Y 좋습니까? 네 요일 얼른 익혀야 되겠죠 좋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나 이정도면 잘한거야 난 원래 요일도 몰랐어 나도 알았을거야 What What They It Is Is It Today 네 뭐라고요 또 안 되네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똥이 피웠어 이 똥깡아지들 진짜 와 오케이 그랬더니 It's Tuesday It's Tuesday It's Tuesday 오케이 계속해서 어 What What day is it Tuesday? 좀 더 빨리 해야 해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It's... 언제? 아 그 뭐냐 Friday 네 금요일날 달걀후라이 해 먹어야지 네? 금요일날 달걀후라이 해 먹어야지 아유 재미없는 농담이다 그치 어우 썰렁해 그래서 It's Friday It's Fri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토요일이니까 It's...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만약에... 수요일이면 수요일... 생각하는지... It's... Wednesday Wednesday 웬스 데이 웬스 데이 웬스 데이 목요일이면... 목요일이면... 소가랑을 왜 해 목요일이면 목이 떨려서... 어.. 을 소리도 만나네 툴홀데이 털스테이 아 털스테이 툴홀데이 크핰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일월화까지 갔어 일월화 갔는데 그 뒤로 박살났어 웨어이데기 넷개 맞고 넷개 틀렸다 타레데이 프리데이 섀레데이 50점 아닌가 이 정도면 알죠 뭐 해야하는지 예 다섯번쓰기해서 보내주세요 예 오케이 그냥 쓰는게 문제가 아니구요 내가 이걸 익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소리내면서 쓰세요 소리내면서 썼어요 예 좋아요 항상 잊지말고 하라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야호 선생님이 왜 답답해하는지 알았어요 나도 니가 할 때 갑자기 답답했어 서로 답답한 사이군요 선생님 제가 너보다 더 빨랐죠 예 나한테 제가 진짜 이거 할까 선생님이 인정이 있어서 있어 쌤 번데알고 왔는데 내가 너보다 더 빨릴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더 빨릴 것 같은데 어